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.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?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. 한 여성이 옷을 만지며 몸을 움직입니다.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방송을 하는 여성 진행자입니다. 자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고세! 고세!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노출 수위를 점점 높이기까지 합니다.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.